기차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는 처음에는 막 피해 다녔어요. 숨어 다니고 막 그 이제 증명서 차표 검열할 때는 의자 밑에도 들어가고 지붕 위에도 기차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제가 있을 당시에는 이렇게 제가 그때 사춘기 항상 16, 17살 때였는데 그때는 그런 여자애들이 팔려가고 인심에 멜로 중국에 막 그럴 때였어요. 하루 눈뜨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건너집 암흑에 젊은 여자애가 없어지고. 겨울 같은 때 그냥 물 파켓에다가 물 가지러 나가면서 거기다 물건 갖고 나가서 얼음 그 얼음판에서 쭉 밀어주면 중국 사람이 받아가고 돈을 쭉 밀어주고 이랬었거든요.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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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문제와 국회의적 지점을 지키고, 국회의적 지점을 찢는 folks의 인간을 지키고, 국회의적 지점을 부족하고 있습니다. 수학생들도 기준으로 시장하고, 수학생들도 기술을 지켜주기 위해 국회의적 지점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수학생들도 기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수학생들은 한국의 인간이, 1980년대의 인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by inovation powerhouse, North Korea's leaders clung to their ideologies and created the most closed information environment on the planet, isolating their people from the progress happening beyond their borders. 평양's nuclear tests and threats to the outside world always grabbed the media's attention, but it's the North Korean people who face the biggest threat of all. 한국이 독서의 경기의체로 전쟁이 이를 전해를 통해 경기의체로 아이패와 시스템을 전해 장마당 데이 찾아야 발전한다는 不要. 장마당이 새롭게 공개의 사업으로 국제인들과 함께 새롭다란 것입니다. 국제인들과 이메일 수있다. 그리고, 당부 희망은 끝난 극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Mlerweile 미국 미국의 법률을 시작할 수 있는 극복이 시작된 동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희들이 또한 수준 판매가 Lastly, 한국은 가장 큰 극복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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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쥬양. 한국국토정보공사 1991년에 2010년에 떠났습니다. 제 이름은 민성. 한국국토정보공사 22년에 서울에 서울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제 이름은 금주. 한국국토정보공사 2008년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저는 김단비이고요. 25살이고요. 홍세아이고요. 저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살다가 허시머니고요. 1985년 9월에 태어났으니까 올해 30살이죠. 나는 강나라 저는 청진 한국국토정보공사 제 이름은 민강 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1987년에 태어난 2007년에 태궤 파크 미국에서 미국에서 왔습니다. 서울, 한국에서 지금 한국의 한국인의 여성과 함께하는 곳에 한국인의 여성과 함께하는 곳에 그리고 이곳에 많은 인크레이벌한 사람들과 많은 소식을 듣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세상에 많은 소식을 듣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리는 것들은 오늘의 세계에서 듣는 것들은 어떤 소식을 듣는 것들은? 어? 600만 원은 다 이상의 외국인 외국인? 응 너도 외국인이거든? 응 알았다, 알았다, 마저 뱅윅이다. 스멀이네. 떨리네. 북청에서 왔고요. 북한의 함경남도에 북청이라는 곳이 있고 과일로 되게 사과가 되게 유명하고 제가 북한에서 스무 살에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고 중국에서 3년을 살다가 2010년에 한국에 들어왔고 뭐 그동안에 검정 거시도 보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지금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희의 고향은 양강도 해산이고요. 중국하고 바로 보이는 국경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다른 곳보다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남한의 2011년도 8월 달에 남한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2014년 12월에 왔고요. 지금은 명지 전문대학 뮤지컬 전공 재학 중입니다. 여기 되게 길 멋있다. 여기가 뭔지 알아요? 아니 몰라요. 장미필라처럼 생긴 거예요. 여기가 용산 미군부대. 진짜요? 이거 그럼 엄청나게 커요. 이거 이렇게 전기 살찐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는 아니고 아니 전기 아니에요? 그냥 저쪽 막 북한 전기예요. 붙으면 죽어요. 저희 압력강 넘을 때도 저런 거 있었거든요. 저런 거 있을 때 그거 다치면 전기 붙어요. 죽죠? 손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아웃되네요. 고맙습니다. We focus so much on North Korean leadership and North Korean weapons and these kind of things and we've missed just some very basic human truths that the most interesting things about North Korea are the North Korean people themselves. Young North Koreans, especially the urban youth, are actually doing some really creative things to push back against government control and reclaim some of their freedoms from the most repressive government in the world. 한국의 세계였습니다. 한국의 세계였습니다. 한국 한국의 세계였습니다. 한국 한국의 세계였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 현상으로 정보가가 있습니다. 정보가 안전기 때문에 정보가 없을 텐데 사회적이터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겁니다. 제가 6살 낳은 해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삭아삭 동살로 많이 죽어나가고 국가기관 계층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빼돌리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려가는 게 적은 거예요. 나중에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그렇게 된 거죠. 배급이 너무 중단되고 하니까 농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졌어요. 농장에서 농사를 해서 마다를 생산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농장으로 다 진출을 내려갔어요. 아버지 엄마가 농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 됐었나? 9살, 9살 됐었는데 아이고 참 그때 바로 북한에 막 하루에도 길에 나가면 막 전장터에서 깔린 시태철을 막 그렇게 했었죠? 그래 막 굶어죽고 그래가지고 9살 그때 엄마랑 같이 친척 집에 갔다가 헤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데 꽤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를 아예 지금까지 못 만나고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가 배고파가지고 막 이제 뭐 땅에 떨어진 거 주워도 먹고 그러면서 꽃재비 무리에 들어갔었고 그 꽃재비 애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뭐 비는 법도 배우고 뭐 도둑질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정부가 가난해지다 보니 저희를 이렇게 많이 정부에서 관리를 못했어요. 정부가 가난해지다 보니 저희를 이렇게 많이 정부에서 관리를 못했어요. 정부가 가난해지다 보니 그런 사장이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없고 진짜 교과서도 연필 쌓을 것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장사에 머리를 트다 보니 사회에서 무슨 통제하거나 이런 게 방무제관이 됐단 말이에요. 사회 말은 안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런 데서 아들의 제대가 눈이 빨리 투더군요. 그런 데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정말 대담하고 대바르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부에서 다 알아서 챙겨주는 시대에서 살았는데 저희 시대는 아니거든요. 알아서 음식 찾아 먹고 알아서 돈 벌고 알아서 모든 걸 알아서 하는 세대인데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풀어놓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알아서 중국 쪽이랑 교류도 하고 쌀 조금 있는 사람은 떡 만들어서 팔고 옥수수점 있는 사람은 옥수수 국수 만들어 팔고 그냥 거기서 조금 조금씩 장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송이버섯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중국에 파는 거죠. 중국에 팔고 중국에서는 먹을 걸 사드려고요. 한국에서 한국에 관한 바이러스에 관한 바이러스에 관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한국에서 위험해 볼 수 있죠. 그의 시간들은킨과 사이자 전기에는lами 들어간 바이러스에 관한 바이러스에 관한 바이러스에 관한 바이러스에 관한 바이러스에 관한 바이러스를 오빠 쓰레콤 뭔지 알아요? 오빠 쓰레콤 뭔지 알아요? 그게 뭐 이렇게.. 소매치기 하는 사람? 저도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어요 누가 뒤에서 막 따라오는거야 당한 사람이고 한사람이고 그래서 당해서 봤지 그런게 있어갖고 동대문시장 가갖고 지금 지갑 조심하세요 지갑톤 없어요 오늘도 조심해야 돼 근데 너는 파트너가 있어야 할 수 있잖아 팀플 아니었어? 그런게 항상 두세 명이 같이 다니더라고 옆으로 밀고 근데 그것도 그 전략도 그 전략이 당연하지 여기와서 그런거 하겠어 북한에서는 사람이 환경에 맞게 살다보니까 아마 이런저런 일이 다 있었을거에요 그거를 뭐 흠잡고 저때 나도 무슨 밀수 좋은거에요? 그거 했는데 북에서 밀수로 좋은거지 중국도 내가 15살에 밀수를 시작했거든요 14살에 청진이나 이런데 가갖고 그냥 물건 막 가져오고 이러다가 15살에 중국하고 직접 내가 혼자 장사를 했는데 그때는 되게 작게 해갖고 북한은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는게 왜그러냐면 남한이나 다른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일을 하는 것만큼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북한은 월급이 없어요 정해진 나라에 월급 준다고 해도 열심히 일을 해도 북한 돈 5천원이에요 5천원 1킬로도 안돼요 그런 돈을 받고 살다보니까 일은 무조건 해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날도 제가 장마당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딱 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첫사랑이고 짝사랑이고 그냥 모든 것이죠 제 사랑의 첫 시작 근데 그녀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더둑질하는 모습을 이미 전에 물론 제가 꽃잎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직접적으로 나의 그런 행동들을 그때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때 진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심하게 된 게 그래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한번 떳떳하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도둑질해보자 그러니까 장사 밑으로 잡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그때 한 뭐 북한 돈으로 몇 천 원 정도 이제 마지막으로 소매치게 해서 돈 조금 모아가지고 사과를 샀던 것 같아요 배낭에다가 사과 한 그때 열 구럽지 같은 거 열 구럽지 정도 넣고 기차칸에 올라서 팔룩 올랐죠 조금 조금씩 돈이 불어나면서 접경지역에 들어가서 중국에나 중국에서 나오는 뭐 뭐 배터리나 그리고 이제 밀가루나 그리고 뭐 양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내륙지방에 가져다가 또 그 장사꾼들한테 덤에 해주고 아줌마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아줌마들한테 나 중국 돈 바꾸러 왔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놓고 말했어? 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중국 돈 바꾸러 왔다고 바꿔달라고 이랬는데 그게 원래 말이야 내가 원래 그런 자리에 아줌마들 원래 다 통하는데 그때 거기에 경찰에 잠복근무를 나온 거야 그래서 그 경찰이 그 속에 사복을 하고 여자 경찰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돈 바꾸러 왔어요 이러면서 막 돈 몇 대에요? 막 중국 돈 100원에 뭐 북한 돈 5만원 이런 식으로 100대에요? 500대에요?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내가 바꿔줄게 이러면서 이 여자가 내가 바꿔줄게 나 600대 줄게 이래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경찰이었던 거야 그래서 돈 1500원은 다 뺏기고 그 안전부 그러니까 대기실이라든 감방 임시대기실 거기에 오일인가 옥수수 옥수수 이거 옥수수 밥을 옥수수를 주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것도 한 100알도 안 되는 한 30, 40알 30, 40개의 옥수수 그걸 먹고 그래가지고 5일만에 우리 가족들이 뇌물 줘갖고 그리고 풀려났는데 돈 하나도 못 찾았어 한국국인 한국국인 뭐죠?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뭐지? 한국국인 여기 한국국인 다큐멘터리 너무 귀여워 한국에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한국에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네, 괜찮아요. 미스터 킹에게 큰 웃음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장사도 해야겠다. 이사해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겠구나. 14살 때부터 생각했어요. 장사에 대한 생각을. 공장 기업사들에서 콩 농사 지어서 탈곡해서 다 거두고 가잖아요. 다 지우고 보면 밑에 콩알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콩알들을 바람에 다 날려서 콩만 모은 거예요. 그 콩을 팔아서 돈을 만들었어요. 그 돈으로 장사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18살 때였어요. 18살 때 중국 탈북하기 1년 전이었는데 이제 많은 돈 갖고 다녔어요. 그때 돈 막 배에다 놓치고 배낭에도 넣고 다니고 다니면 기차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는 처음에는 막 피해다 놨어요. 숨어 다니고 막 그 이제 증명서 차표 검열할 때는 의자 밑에도 들어가고 지붕 위에도 기차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뭐 그 공봉치를 보니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처럼 제임스 본드처럼 위에서 위에 그렇게 올라가면 막 그 경찰들이 따라 올라와요. 그러면 막 이제 서로 이제 쫓으려게 하는 거예요. 막 도망치고 막. 청진 쪽에 경찰들을 다 껴야 되고 그 경찰들 외에 차를 싣고 이제 초소를 한 10개 정도를 통과해야 양강도 회사에 도착하는데 그 초소마다 이제 뇌물을 줘야 됐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몇 번 또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잡히면은 막 되게 혼도 나고 어떤 그 집결소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잡아 가두고 막 취소하고 그런데요. 그런데도 몇 번 잡혀가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잡히고 막 피해 다니고 그런 것도 이제 하도 한 몇 년을 두고 1, 2년을 두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친해지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친해져가지고 뭘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뇌물도 좀 그러니까 돈. 변질 가지 않는 음식으로 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했던 게 단가류. 단가류 아시죠? 이제 사탕, 과자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단가를들을 예를 들어서 청진에 있는 수남 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모든 걸 다 도매해 주는 데거든요. 그 단가를뿐 아니라 옷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에서 도매쳐가지고 해령 쪽에 와요. 해령 쪽에 와서 넘겨줘요. 넘겨주면 이윤을 보고 넘겨줄 수 있거든요. 그럼 돈을 또 받으면 또 가요. 또 가서 하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돈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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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나는 거예요. 인맥을 갖고 있으면 어우 백이 좋고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제가 좀 크게 했었고 원래는 이런 게 북한이 이렇게 아마 법대를 하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죠. 사회주의법이 어디 장사를 개인들이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있겠어요. 너도 나도 먹고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막 장사를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 된 거예요. 막 여러 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모여서 장사하는 걸 예전에는 통제했어요. 막 다니면서 그 막 뺏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이제는 국가에서 통제할 힘조차 없게끔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점점 확산되고 지금도 지금도 통제는 해요. 하지만 장마당을 없애지는 못했고 오히려 장마당에 자리 잡혀서 지금은 장마당 가면 진짜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고양이 뿔 내놓고 다 있다고 해요. 고양이 뿔이 없잖아요. 아마도 wouldn't be the included basic goods that are using these markets it's also foreign information and media that is getting in and the market are places where people can go and hear about and also get there hands on some of the newest things from the outside world especially amongst young North Koreans it's these information technologies on foreign media some of the most sought after goods 내가 아는 언니가 남편이랑 남편이 무슨 경기대 군인이었어 그래서 그냥 갔다 왔는데 중국이 몰래 갔다 와서 그때 막 앨범들 갖고 오신 거야 그래서 그때 막 듣고 몰래 CD 앨범 중국에서 앨범 사가지고 오면 그냥 그런 거 듣고 우리 집에 몇 개 있었는데 한 번 내가 걸려서 내가 잡혀서 막 헌는데 그 검열한 사람한테 집에 이렇게 쳐들어온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또 어떻게 됐어? 뭘로 듣다가? 아니 듣진 않고 그냥 앨범을 그냥 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서랍 같은 거 막 뒤지거든? 캐비닛 같은 거 막 뒤져서 그냥 랜덤하게 들어온 거야? 지금? 어 근데 우리 그게 랜덤하게 들어와도 북한 주민들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이고 완전 귀엽다 그리고 저희 집에 TV가 있었는데요 TV를 저희가 채널을 거정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채널을 거정해야 되는데 거정하지 않아서 그 채널을 돌리면 중국 채널이 잡히는데요 중국 채널을 돌리다 보면 중국에서도 남한 드라마나 이런 걸 가져다가 방송할 때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또 재밌으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뭐 소고를 줄 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야 뭐해라 해가지고 CD 있는데 보자 해가지고 보거든요 일단 다 같이 본 상태에서 누구도 신고를 안 해요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요 아 그때 저의 누님이 있었어요 누님이 있었는데 아 중국으로 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렇게 비법적으로 그러면서 중국에서 CD를 구입해 가지고 들어왔었더라고요 드라마들 영화를 참 온 가족끼리 보는 거는 뭐 처음에는 테이프로 봤고요 그 다음에는 CD로 보고 CD는 보면 한 장에 영화 하나밖에 저장 못해요 근데 DVD는 한 장에 6회나 7회 정도 드라마 같은 경우 6회나 7회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2000 한 7년도까지는 그래도 DVD들로 다 이렇게 다 냈었거든요 다니다가 그리고 그 유포되다가 그 다음에 USB가 등장하면서 북한의 뭐 시장에서 막 판매되면서 그러면 또 이제는 CD도 불편하고 가지고 다니니 그러니까 USB에다 암호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영화나 외국 영화나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USB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저희 해산 지역에도 노트북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2006년도부터 노트북이 생겼는데 이것도 다 밀수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노트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아니까 그걸 갖고 왔고 USB 이렇게 또 부탁을 한 거예요 아 여기다 USB다 한국 드라마나 뭐 이런 걸 좀 넣어줘 이러면 불법으로 볼 때는 이제 막 안에서 집 안에서 문 잠그고 그러니까 아무 사람도 집에 없는 것처럼 카텍 닫히고 조용히 하고 보고 그렇게 보면서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2006년도에 봤거든 이거 2004년도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2년만에 2년도 안 돼서 본 거야 우리가 이거 따라 해갖고 X자 머리띠에 귀걸 기마개 문단님 장갑 어디 가? 전화 찍으러? 네 제가 불법으로 본 영화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려면 제가 제일 진짜 와닿는 영화였던 중 하나인데 아빠가 굉장히 돈을 못 벌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뭐 파지도 죽고 아니면 복싱장 같은 데 가서 그냥 서로 상대해주는 그런 거 해주고 돈 받고 막 또 자식이 아빠가 이제 자기를 그렇게 키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 가서 이제 자식이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였거든요 아무 사람에게나 뭐 공부를 잘하거나 열심히 하면은 기회는 온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접하면서 아 기계가 있는 땅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아 제일 처음에 들었던 영화가 아마 남자의 향기 그 한국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온 친구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수업이 시작 그 수업 끝나고 휴식시간이 10분이 있거든요 10분 동안 얘기하고 막 얘기 듣다가 수업 시작되면 자기 자리 갔다가 또 다시 수업이 끝나면 그 자리 확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얘기해서 얘기해서 그렇게 어떻게 됐는데 막 이러면서 그 러브스토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고요 아홉 살 때 사랑에 대한 그 영화를 본 거야 그래서 그 남자의 향기에 나오는 사람한테 꼭 빠져가지고 아홉 살에 아 나 저 사람 너무 멋있다 막 이러고 그 영화 그 드라마 어떻게 봤냐면 집에 불도 안 오지 막 딱 2회를 봤는데 정전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갖고 무조건 그걸 봐야 되니까 그걸 보려면 밤새 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TV를 텔레비저를 들고 변전소라고 전기를 주는 변전소 있잖아요 배전부 거기에서 TV 들고 술 소주 이제 원주를 몇 병 사갖고 오징어 사갖고 그리고 간 거야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이거 우리 영화 좀 봐야 되는데 좀 피해달라고 자리 피해달라고 술하고 그 오징어 주니까 아저씨가 좋다 하고 이제 그거 돈 주고 사려면 비싸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아침 그러니까 저녁에 9시부터 봤는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그걸 다 보고 다 보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는 집에 딱 오니까 TV가 없는 거야 텔레비저를 도둑 도둑 맞췄다고 야 도둑 들었다 막 이러면서 우리 오빠한테 죄송해 TV가 고장나고 수리하러 갔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계속 봤어요 한국 영화도 계속 봤고 미국 영화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래 보다가 완전 성교육 교육할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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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직장에 가가지고 아니 겁도 없이 정말 겁도 없이 제가 놀았죠 그걸 봤으면 그거는 제절에 뭐 총살 사형이야 섹스 CD를 봤으면 한국 강화 중 지금 어떤 것들을 설명해볼수 있을까 특히 한국에서 해석을 오히려 反구 외국의 시스템 불궁 한국에서 사람들이 상상 매우 모든 일본 한국 저희 같은 경우는 다 그 영화 드라마 이걸 보면서 그걸 따라 하는 거니까 저기서 나오는 먼 옷이 아 저기 멋있다 그러면 저같이 밀수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나팔바지라고 한대 위에 붙으면서 스키니처럼 이렇게 되면서 밑에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이고 또 힐도 있던 만큼 높은 거 신고요 그 하루는 그걸 입고 학교에 갔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제가 새아가 저런 옷을 입고 왔다 하면서 다 여학생들 속에서 다 나팔바지 유행으로 퍼지고 위에 딱 붙는 셔츠가 유행으로 퍼지고 또 그래서 저를 범보기로 삶는다고 학교 교문에서요 들어갔는데 저를 잡고 저의 머리를 자르고요 머리 긴 머리인데 여기를 이렇게 쑥둥 자른 거예요 그리고 바지를요 이렇게 딱 됐잖아요 여기까지 다 자른 거예요 이렇게 영어 글씨 있으면 그걸 또 단속하고 야 너 단속해서 저 한 번 걸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게 북한에서는 운동복을 단복이라고 하거든요 단복 입었었는데 앞에 영어 글씨가 있었어요 야 너 청년 동맹원이 단속하더니 왜요 하니까 너 앞에 쓴 글씨 뭔 줄 아냐고 아니 저 몰라요 하니까 모르면서 왜 입고 다녀 그런 남인 나라 그런 미국 놈들 그런 영어 옷을 왜 입고 다니냐고 막 진짜 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자기한테 자기네한테 받치고 가래요 받치니까 거기서 보는 자리에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옷을 사서 내가 옷 있다 뭐 지금 어느 영화에서 유행한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니까 본 애들은 아 나도 어느 영화에서 봤는데 이건 알지만 어느 영화에서 봤다고 얘기를 못 하니까 왜냐면 그걸 다 몰래 보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니까 서로 봐도 내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옷을 많이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았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친구 완전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키가 되게 컸어요 북한에 치고는 키가 101m 65에 몸매가 진짜 진짜 엑스라이크 되게 몸매가 예뻤어요 그래서 걔랑 친구 몇 명을 해서 옷을 입힌 거예요 걔네들한테 옷을 입히고 니네 그 예술곡장이나 시장 사람들 많은 게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 내가 그랬어 그래서 걔네가 그 옷을 입고 하루에 옷을 한 열 번을 갈아입으면서 거기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래서 유행을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 양강도 회사는 유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네가 나만 영어나 나만 드라마 보기 때문에 따라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걸 다 따라하려면 돈이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전지연 머리를 하겠다 그러면 또 전지연 머리를 내가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 누군가가 또 내 친구를 데려다 패션쇼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머리 굴려서 기계를 사서 자기가 집에서 가정 머리를 하다가 나중에 전지연 머리를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아 누구네 집에 전지연 머리 그 머리 생머리 한다 매직머리 한다 이러면 그 집에 막 산 애들이 막 쏠려갖고 막 줄 서갖고 뭐 이래갖고 그리고 그런 기계가 있으면요 내가 그 사람을 해주고 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사도 했어요 그리고 한때 그 매직기 고데기 그 웨이브 이렇게 만드는 거랑 매직하는 거랑 그게 이제 막 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밀수꾼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유행을 탈 때마다 밀수꾼들은 버는 거예요 유행 탈적마다 물건이 들어가니까 막 대량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아저씨 남편 보고 아저씨라고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러브스토리나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주제가 다른 거예요 북한은 모든 영화나 그 드라마나 모든 게 그 당과 김정일의 그 정권을 위해서 그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이라면 이거는 사람의 인생을 중심으로 놓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뭐라고 해야지 그 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북한에서 되게 다른 나라는 여자가 되게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게 많아요 북한은 여자가 좀 차별을 많이 당하거든요 막 여자는 오토바이 뒤에도 못 타 근데 여기서 딱 보면 여자가 딱 가서 이제 전지현이가 와서 술 마시는 아저씨들한테 뭐 꼬라봤다고 막 이렇게 어디 누구 마음대로 보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되게 여자가 좀 배우받는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이런 것도 있긴 하나? 선글라스 있어 있어 근데 담비는 하고 다녔어? 난 안 하고 다녔는데 아저씨들이 하지? 어 오토바이 탈 때는 했어 내가 오토바이 탈 때는 했어 눈에 뭐 들어갈까 봐 오토바이 뒤에? 아니 내가 탈 때 담비도 이렇게 타고 다녔어? 나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 진짜로? 겨울에는 그래도 되는 거였어? 안 되지 겨울에는 머리 다 이렇게 올리고 헬멧 이렇게 딱 쓰면 모르거든 남자인 줄 알아? 어 남자 이렇게 옷에 딱 근데 그게 정확히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여자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자이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여자를 여기 길거리 신이 나올 때 얘만 보는 게 아니라 막 얘보다 주위를 막 보는 거야 여기 주위를 막 보는 거야 여기 주위를 차 막 다니고 지나가는 사람 옷 어떻게 입었나 막 보고 이럴 때 막 아 저 노랑머리 입고 차 막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그 영화 드라마를 그 친구 집에서만 본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가깝게 사는 이웃집에 가도 그 이웃집에는 또 새로운 영화가 있으면 그거 같이 나눠서 봤고 사람들끼리 또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고 되게 위험한 거를 우리가 위험한 거를 같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야 우리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이런 거를 했으니까 표현을 하거나 말을 안 해도 벌써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 간에 믿음이 생긴 거죠 우리는 이제는 가까운 친구다 이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여자는 한국의 끊임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의 끊임을 학교에서 잊지 못하는 경우도 이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막 다 무조건 나와서 보게 해요. 그런데 좀 어려서 그런지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그냥 빵빵 이렇게 소리. 총 사서 사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게 저 사람들은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죽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일반 경찰서에 들어가면 그냥 뭐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고 발로 찰 수도 있는데 그 아지트라는 데서는 그렇게 사람을 다루는 듯이 다르지 않아요. 내가 우리 오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둘째 오빠를 되게 존경하고 오빠도 나를 되게 예뻐하고. 근데 그 가족 앞에서 가족을 때릴 때 내 앞에서 이제 우리 오빠가 회초리 같은 이렇게 그걸로 엄청 때리고 그리고 진짜로 TV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족쇄 이렇게 차여가지고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때려요. 그러니까 저는 오승호 각자라고 이렇게 두꺼운 각자가 있어요. 그 각자 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무릎에다가 각자를 이렇게 끼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앉게 만들어가지고 30분도 아닌 8시간을 그렇게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고무줄로 또 고문을 해요. 고무줄을 가지고 약한 고무줄이 아니라 되게 두꺼운 고무줄을 가져다가 말해라 말해라 안 말할 때 이렇게 이렇게 딱 때려요. 그 고무줄이 진짜 아프거든요. 정말 진짜 이 살이 다 까맣게 될 정도예요.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모든 걸 내가 다 했다고 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가족을 지켜라. 이런 마음을 오빠한테서 받아가지고 힘들었지만 진짜로 오빠 두고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숙소도 오빠랑 나랑 같은 이렇게 방인데 내가 옆방에 있고 오빠가 이쪽 방에 있었는데 오빠가 여기서 계속 나한테 노래 불러주고 그랬어요. 내가 힘들어하고 못 자고 그러니까 밤에 여기서 노래 불러주면 내가 그 노래 같이 따라 듣다가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배관 같은 게 지나갔거든요. 거기다 대고 오빠랑 얘기를 막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오빠가 엄청 매맞고 나 안 맞게 해주려고 남의 음식이 제 꿈에 더 맞고 남의 옷이 제 몸에 더 맞아 보이면 그때는 이미 우리 민족의 성원이 되기를 그만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가는 곳마다에 자기의 민족적인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귀한 덕 우리 민족의 참다운 모습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되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향기 김일성 김정일 민족의 참답고 아름다운 향기라고 세상에 높이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외국은 나쁘다 자본주의는 나쁘다라는 것보다 그렇게 배웠던 것보다 왠지 자본주의 상품은 우리나라보다 더 좋고 자본주의 영화는 우리 것보다 더 재밌고 자본주의 옷은 우리 옷보다 더 예쁘고 더 화려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냥 학교에서 뭐라고 시키면 2월 16일이나 4월 15일 때 학생들한테 선물 주는 게 있어요. 2kg짜리에 사탕 한 봉지, 까자 한 봉지 이렇게 해서 넣어서 주는 거 있는데 그걸 받을 때마다 인사를 하고 받아야 돼요. 뭐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인사를 계속 받아야 돼요. 집에 오면 그 초상화 보면서 김정일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이라고 진짜 폴더 인사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폴더 인사를 하고 먹어야 돼요. 근데 속으로는 과자를 먹기 위한 인사죠. 속으로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되게 저희는 되게 겉으로는 그냥 말 잘되는 척 그래 고맙습니다. 뭐 노래도 열심히 찬양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찬양 같은 거 그런 노래를 시키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뒤돌아선 애들끼리는 아니 이거 뭐 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시키냐.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에 딱 졸업했는데 스무살 때 저랑 나이가 똑같은 중국인 친구가 요건을 떼가지고 북한을 방문한 거예요. 그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남과 북은 갈라져서 사는데 사는 방법이 되게 똑같다. 이게 한민적인가 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함으로써 제가 한국도 그런가? 우리가 교육을 받았던 북한에서 받았던 남한은 되게 쓰러져가는 집들 못 사는 집들 그냥 쓰레기장만 두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집들만 보여주면서 남한에 가면 이렇게 살고 남한 이렇게 못 산다고 했는데 우리는 영화를 드라마나 다 보면서 남한이 잘 사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느낀 게 이런 게 있어요. 차 나오고 아파트 나오고 시장 나오는데 야 저거 세트장이야. 다 저렇게 그냥 영화 찍으려고 한 곳이야. 이랬는데 영화를 계속 보면서 길거리에 막 차가 다니고 쫙 아파트가 있고 아무리 봐도 세트장이 아닌 거여서 진짜 남한은 저게 잘 사나 봐. 이런 의문이 영화나 드라마를 한 개 두 개씩 보면 꼭 생겨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진짜로 확신해요. 아 남한은 저렇게 잘 사는구나. 외국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구나. 비행기 진짜 저렇게 타는구나. 비행기 날개를 펴서 가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게 항상 있었던 거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외국에 나갈 수 있긴 하지만 그러려면 되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하겠죠. 저는 뭐 그게 좋은 집안 아니고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 저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안 될까? 금주님이 이번에 올해 어디 가려고? 나? 나 일본 갈래. 5월달에. 일본 가본 적 있어? 아니 없어. 처음인데 이번 설에 한복 하나 만들어서 만들어서 준비했다가 나도 한복 가지고 일본 가서 한복 입고 투어하는 거지. 그런 거 있어? 없지. 처음이지. 맨땅에 헤딩 이런 거. 해볼게. 한복 제일 첫 번째로 여행사를 차릴 거에요. 여행사 그래서 이 남북한과 멋있는 강사들을 불러서 이제 관광 코스마다 북한에서 관광하는 거? 북한 남한 다 얻어가며 서로. 그래서 한국 쪽은 북한 사람들 뿐만 남북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상호명은 꽃재비고요. 성함은 강민입니다. 역전자인 아이들이oof 받기 bons Craig I learned so much from the North Korean people that I got to know there's some of the smartest most hard-working and creative people and what What they prove I think is that despite all of the difficulties that North Korean people have faced, they still have huge human potential. And especially in this Jangmarang generation, I think that they have more potential than even any previous generation of North Koreans to push for change and progress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I think it's a big idea that I think it's a big idea that I've been living in Korea for more than 4 years, but I've been living in Korea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I've been living in Korea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so I think it's a good feeling.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바라는 맴이 그거죠. 젊은 세대들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자유를 찾고 싶어하고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런데 북한에 자유가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유를 하는 시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자라는 사람인데 저희는 자라면서부터 자유를 배우면서 나라의 억압을 받고 자유를 보면서 자라니까 그 자유를 찾고 싶어하는 갈망과 갈등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자유라고 하면 어떤 자유예요? 자유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내가 일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내가 장사를 하고 싶으면 장사를 하고 내가 살고 싶은데 살고 다니고 싶은데 다니고 그 기본적인 거는 다 이제 뭐 다른 체제고 수영서도 보내고 굶어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사람들도 사람이고 그런데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건데 너무 기본적인 건데 사람들은 또 너무 또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어찌 보면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건데 북한 사람들도 사람이고 생각하는 게 있고 눈을 보면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더 많아가고 싶어하는 거 저는 지금 진짜 중국을 보면 혹시 이런 게 더 많아가고 싶었는지 이런 게 더 많아가고 싶었는지 또 다른 게 더 많아가고 싶었던 거 그런 게 더 많아가고 싶었던 거 내가 진짜 행복한 게 더 많아가고 싶었던 거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의 하게 된 게 더 많아가고 싶었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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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